전 챔피언들도 이곳 경기장을 많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1라운드에 들어왔구요 먼저 시작하는 김필준 아우 랩치 래프트가 있어요 래프트 예리해요 김필준 선수 들어갈 때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밀고 들어왔다 김필준 큰 펀치가 빗나갑니다 너무 큰 펀치를 시작하면 위험해요 오 이거 지금 나이트 좋았어요 자 밀어놓고 김필준 자신감 있는 펀치를 초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 안배를 잘해야 돼요 네 초반에 김필준 선수가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심한 배를 잘하면서 6라운드까지 경기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랩트에 깊숙한 펀치. 피해나가는 우렁꽃. 화이팅. 짧게. 치고 빠지는 우렁꽃. 다운! 우렁꽃. 가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렁꽃 선수에게 카운터를 허용하게 되는 거에요. 김필전수의 초반 펀치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다는 것은 수비가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랩트에. 다운! 가드가 camping. 네. kim필준 마자마자 자세로 운영한 Entonces, suspension shot! 파티. 강렬한 펀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르구 선수 핸드 스피드가 아주 빠르네요. 네. 네. 너무 리듬 펀치가 너무 크게 시작되면 다음 연결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파티. 레프트. 김필중 선수 빨리 첫 다운을 잊어버리고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정충을 못 시켜도 저런 공격 좋은 공격이에요. 파티. 레프트. 컷. 화이트. 그렇죠. 잘게 잘게 저렇게 연타를 칠 수 있는 김필중 선수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화이트.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턱을 좀 더 숙여야 돼요. 난타전 할 때의 기본은 턱을 깊이 숙이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자, 화이팅. 화이팅. 컷컨치가 있는 우렁거 선수입니다. 다운툼. 클리치. 김필춘 선수 거친 공격은 좋지만 가드가 자꾸 벌어지면서 우렁거 선수에게 광경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랩트 바지. 살짝 피해가고 있는 우렁거. 나프터 라이트. 랩트. 파워팅. 제가 입버릅처럼 말하는 그 리드 펀치. 잽을 잘 사용해야만이 좋은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저 상태에서도 잽이란 잽을 낼 수 있는 김필춘 선수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김필춘 선수의 공격에도 우렁거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파워팅. 파워팅. 아 좋아요. 지금 탁합니다. 우승이 이쁘는 섭섭자 경기에도 우렁거 선수의 공격, 공격에 있어 싸우는 김필준 싸우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 자신감 있는 공격 돋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나가고요. 이제 3라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런고와 김필준. 3라운드. 피해나가는 고런고와 원투펀치. 파티. 아 좋아요. 파이팅 좋았어요. 투어. 투어 맞습니다. 투어. 투어. 아 예. 공격이 더. 경력합니다. 최기의 김필준 선수 상대가 다른 모습을. 아 좋아요. 김필준과 파티에요. 아 좋았어요. 아 찬스에요. 자 코너. 자 몰고 들어옵니다. 파티. 자. 더 거칠게 몰아 붙여야 돼요. 이 찬스 잡아야 돼요. 네. 드로 빌립니다. 코넘고. 김필준. 아 잡아야 돼요. 네. 파이팅. 예. 더 몰아야 돼요. 예. 파이팅. 아 기회 놓으시면 안돼요. 네. 네. 파이팅. 네. 네. 스탠딩 다운을 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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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 국제 심판이에요. 네. 아 여기서 찬스 놓치면 안돼요. 자 바디 갑니다. 자 바디. 자 김필준. 더 몰아 붙여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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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더 몰아 붙여야 돼요. 자 바디. 자 바디. 저희 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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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팀 팀팀 팀 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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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팀 팀 팀팀 팀 팀팀 팀팀 팀 팀 팀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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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 씨, 그 달라진 모습을 많은 건투팬들에게 보여주네요.